드리핀 축하합니다. 네, 그룹 가수상을 수상한 남자 부분 드리핀입니다. 네, 우선 저희의 울림의 아버지 이중현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영 본문장님, 그리고 이지영 부사장님, 그리고 학주 이사님, 재영 이사님, 그리고 청림봉부장님, 그리고 영주 이사님,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의 수영 팀장님과 영기치녀님, 그리고 매니저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울림 식구분들,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 드리밍 분들,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정말 앞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